가장 주목할 만한 고금리 통장 무엇이 있나요?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24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넣으면 20%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낚시성이 좀 많죠. 특출나게 높은 금리를 주는 데를 들어가서 봐야 할 게 있어요. 자금의 유동성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고금리라는 그런 유인 상품을 내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돈을 맡기는 금융사가 안전한지 아니면 혹시나 불안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위험요소는 이런 것들이에요. OX이라든지 OX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고객들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데 워낙 오래전부터 활동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적어주신 게 있네요. 4대의 비용 시중은행 은행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 델님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채널에서는 금융 정보를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 지는 좀 오래됐네요. 몇 년 되셨죠, 그러면?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완전히 재테크 1세대시네요, 진짜. 네, 세대로 따지면 1세대 조상님께로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돈 모으기나 어떤 통장을 돈 모을 때 잘 활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면요. 보니까 이제 트킹 통장, 이게 꾸준한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약간 단기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좀 가입할 만한 파킹 통장 있을까요? 요즘 파킹 통장은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게 뭐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를 검색을 해보면 포털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고금리 파킹 통장 이렇게 치면 정리를 잘해줘요, 네이버가. 그렇게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서 보면 좀 약간 낚시성이 좀 많죠. 8%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보면 이제 금액이 너무 적다거나 그렇죠. 우대금리? 부수 거래를 많이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통장을 주로 쓰게 되지 그것 때문에 통장을 바꿔가지고 쓰게 되진 않잖아요. 거래를 옮기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급여 통장 옮겨야 되고, 앱도 사용해 줘야 되고, 적금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실제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8%가 제일 현재 높더라고요. 이게 OK 저축은행과 토스가 콜라보 한 제품인 것 같은데 8% 짜리인데 이게 8%나 줘? 이러고 들어가 봤더니 금액이 30만 원 이해된 경우에 8% 그것도 토스 앱으로 가입하고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30만 원 때문에 이걸 다 개설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감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딱 가입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파킹 통장 현재로서는 좀 보기 힘든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좀 높은 게 제일은행에서 있는 4% 통장이 있는데 이것도 우대 조건이 있어요. 첫 거래라든지 모바일 뱅킹, 마케팅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고 또 금리도 올해까지만 이렇게 4%를 주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전북은행도 있는데 3.5%를 주지만 이것도 3개월 한정으로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뭘 해야 되나 우황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로그나 이런 글들도 봐도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곳에 넣어두시기로서는 현재 시점에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케이뱅크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케이뱅크가 연 2.3%를 드리는데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돼서는 3%를 줘요.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금리를 좀 더 주는 이유는 최근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자금은 있는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을 좀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케이뱅크에서 이렇게 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3% 이유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은행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멕뚜기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중 금리나 이런 것들에 많이 연동이 되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투자형 그런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CMA 통장도 금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천만 원 이하는 3.3%를 드리고 또 천만 원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2.75%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들어갈 게 없는데 차라리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이렇게 금액을 큰 단위로 끊어준 천만 원 이하는 몇 프로, 천만 원 초과는 몇 프로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3%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복잡하지 않고 금액 제한이 크게 없는 이런 곳에 넣어두시고 이자를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금리 이자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어요. K뱅크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은행들은 보통 모아서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자를 넣어드렸는데 이런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또 원금으로 포함을 시키면 복리 효과도 있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좀 뭔가 불안정해지고 뭔가 사람들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는 CMA를 가입하실 때 종금형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우리투자증권에 우리원 CMA 노트라고 해서 종합금융사의 그런 CMA는 예금자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런 CMA 증권사건은 이게 원금 보장이 안 돼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3.1%를 드리고요. 1천 초감 2.9%를 드리니까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종금형 CMA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금 이렇게 다양한 그런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내려나면서 약간 고금리 예적금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높은 통장을 찾는 꿀팁 뭐 있을까요?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검색의 팁. 네,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기사가 뜨잖아요. 어디에서는 특파 8% 준다더라도 물론 이런 2금융권인데 실제로 다른 곳보다 특출나게 높은 금리를 주는 데를 들어가서 봐야 할 게 있어요. 경영 공시인데요. 이제 높게 주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높게 주는 거면 그건 진짜 특판이 맞고 막상 들어가서 봤는데 연체율이 너무 높다라든지 지금 그 지점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보금리라는 그런 유인 상품을 고객들에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추천하면 욕먹겠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굉장히 고객들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좀 잘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라고 좀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는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들어가시면 금융상품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적금, 예금 이렇게 상품별로 보실 수 있고 금리 순으로도 정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이거는 금감원에서 따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여기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이 사이트에서 같이 검색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다 나오진 않아요. 금융사에서 등록 안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마이뱅크라든지 모네타금융이라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면 금리를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는 정보일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정보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등록을 안 해서 그냥 아예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도 있어서 우선 이런 사이트들은 그냥 금리 동향을 본다.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주고 이 이상이면 높은 거고 이 이하면 낮은 거다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사이트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뱅크나 모네타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리 고시만 해주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전화번호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현재 지금 예금 특판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내가 가입하려는 금액이 예금이 천만원인데 천만원을 여기에 맡겼을 때 몇 퍼센트로 줘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다, 없다, 가능하다, 안 하다 그리고 언제까지 판매를 한다 가입 조건은 이렇다라는 안내를 해주거든요. 예전에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문의전화 많이 받았나 봐요, 이 직원이. 그래서 딱 전화 받자마자 예금 6%짜리 있던데요. 이러니까 그거 보험상품 가입하셔야 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나 금리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더 해보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전화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건전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돈을 맡기는 금융사가 안전한지 아니면 혹시나 불안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나 하고 싶은데 이것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역시도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들어가시면 금융회사 정보 탭에 금융회사 핵심 경영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은행, 저축은행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다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좀 복잡해요. 숫자가 너무 많고 항목들이 많아서 조금 보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보고 분석하실 필요는 없고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BIS 비율이라고 해서 위험자상,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이런 것들을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대비해서 자기 자본비율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비율로 계산을 한 건데 나라에서는 최소 8% 이상은 유지를 해라라고 권고를 해요. 그래서 이걸 10% 이상 넘긴 곳도 있고 8%가 안 되는 금융사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고고익선. 바다익선이 아니라 고고익선.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요소는 진짜 중요한 위험요소는 이런 것들이에요. 고정이야 여신비율.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돈을 빌려줬는데 3개월 이상이 갚지 않고 연체가 되어 있는 대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회수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인데 이런 것들은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거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좋겠네요. 아까는 고고익선. 이건 저저익선.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낮을수록 좋고 자본금 규모나 이익이 높을수록 좋은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저축은행들이 있죠. SBI라든지 OK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본금 규모는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파킹 통장 하나쯤 개설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큰 편인데 그 외에 너무 고금리를 준다거나 굉장히 생소한 저축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작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연체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데는 높이 준다라고 하면 우선 안전한 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거나 안 생겨야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거나 하셨을 때 조금 넘만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안전한 금융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들 이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곳은 각자 홈페이지에 경영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전자공시 그리고 저축은행은 소비자 포털 저축은행 소비자 포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경영 공시를 보시고 또 지점별로 검색을 해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안전하고 이 지점이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보니까 청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다양한 청년 저축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고금리 청년 지원 통장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도약 계좌나 청년 주택 청약 이런 것들을 가입하시면 좋은데 청년도약 계좌가 가입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해지율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해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생활비나 여러 자금이 필요해서 사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해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예전에 장마저축 아세요? 장마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보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청년도약 계좌도 5년이면 굉장히 긴데 이게 부담스럽고 또 자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막상 또 찾아보고 이렇게 적금이나 예금을 살펴보면 1년짜리고 세금도 다 떼죠. 그리고 막상 투자를 해서 수액을 낸다고 하지만 수액을 그렇게 많이 내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정금리 상품이에요. 여러분들이 5년 다 유지를 하시면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금액이 많든 적든 넣어서 그냥 꾸준히 만기까지 타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도약 계좌 가입을 하셨다면 끝까지 좀 가지고 가시고 또 바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 가입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만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군대 병역이 20만 39세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도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 6%까지 이유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 매칭 지원금이라고 해서 납입 금액별로 소득 구간을 정해가지고 일정 비율도 정부에서 추가로 또 지원금을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도 있고 이자 6% 있고 그리고 240만 원까지 비가세 15.4% 이자를 떼지 않고 그냥 세금 안 내고 그냥 240만 원에 대해서는 비가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까지 다 더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월 70만 원씩 5년간 이걸 넣었다. 그러면 5천만 원 목돈을 손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끝까지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해지를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추가로 조금 약간 혜택들을 바꿨거든요. 우선 가구 소득이 원래는 180% 이하였는데 250% 이하로 조금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하는 것도 3년 이상 유지를 하면 중도 해지를 해도 비가세 혜택도 적용하고 그리고 매칭금, 지원금도 60% 선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소 3년 이상은 유지를 해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 중도 해지 사유도 혼인이나 출산 요새 출산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혼인이나 출산 이런 사유로 했을 때도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 비가세 적용, 정부 기업임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군장 명의에 가입이 안 됐어요. 군인 월급은 비가세인 거 아셨나요, 진행자님? 몰랐어요. 저도 받긴 받았는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어요. 군인 월급이 비가세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8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그랬어요. PX에서 다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그래서 군인분들 월급은 비가세기 때문에 이게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군인들은 가입이 안 됐었는데 군장 명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꼭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또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인데 만 34세 이하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4.5%까지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500만 원까지 비가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도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만든 상품이어서 한 10년 정도 넣으면은 한 20%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나 기간에 20%에 적은 대우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넣어두기만 하면 이만큼 이자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비가세, 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4.5% 혜택까지 다 더했을 때는 이 정도 수익이니까 괜찮죠. 어차피 주택 마련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청년주택드림 청약 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2025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와있진 않은데 대략적인 안을 말씀을 드리면 가입 1년 이상 그리고 천만 원 이상 납입금이 있으면 근데 이게 장고 기준인지 아니면 가입하고 난 뒤에 천만 원을 넣은 건지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때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율도 최저 2.2%로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가격도 6억 원 이하 8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24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신청하시면 좋고 그리고 기존에 청년 우대형 있으신 분들은 자동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